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전남 도립 미술관 여기 광양읍권에 있는 미술관이 있대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전남 도립이니까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일전에 제가 한번 실내 미술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앞쪽에 광양예술창고라고 이렇게 또 있습니다. 여기에 또 초대전을 제 친구랑 몇 분이 초대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들려서 그림 몇 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들려볼게요. 전국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여기 광양은 비가 조금 왔어요. 오다 말듯이. 그런데 이 그림이 참 정겹고 참 좋죠. 벤치에 설치된 조각품인데요. 그림이 아니죠. 조각품인데 참 정겹고 제 눈에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여기도 보면 참 정겨운 작품이죠. 카페가 또 있어요.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비디오 영상관이 이렇게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 볼게요. 미디어 A관입니다. 광양 미디어영상실 이렇게 매실 나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광양은 어디가나 매실인 기본입니다. 매화가 맺힌 그림이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나무 같아요. 미끼를 붙여 놔서 실감이 나네요. 광양 예술창고 갤러지 초대장 안에서 정화복 선생님, 강정석 선생님, 이다남 선생님 이렇게 세분이 들어있습니다. 5월 24일부터 6월 13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예술창고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따로 사진전하는 그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서 한번 감상해 보세요. 먼저 정화복 선생님의 널 그리다 라는 소나무 작품인데요. 뒤쪽에서 지금 상영중이라 조금 시끄럽습니다만 이해해주세요. 정화복 선생님은 이 소나무를 그리는데 굉장히 실력자이시고 아주 내공이 깊으신 분입니다. 제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림의 소감은, 느낌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그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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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은 보라제꽃이라는 제목의 이 다남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아, 색감이 아주 살아있죠? 어머~~ 아, 그림이 굉장히 생선감 있고 좋습니다. 하늘바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봄봄봄봄 봄의 생동감이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작가의 표현입니다. 강점석 선생님의 솔바람이라는 작품입니다. 강점석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이 시임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한지의 숭목단체, 강점석 선생님의 작품이구요. 한지에 그려서든지 조금은 색다른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능소화가 피어난 시즌인데요. 옛날 기화장에 그려진 능소화가 보이죠? 여름에 대표적인 곡 능소화를 그리셨습니다. 한지 작품입니다. 한지에 그려진 작품은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선물입니다. 능소화 작품이고 그리움이라는 제목인데 담장을 타고 넘어오는 능소화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6월 13일까지 전시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마음의 여유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남 도립미술과 많이 들려주시고요. 예술창고에도 잊지 말고 예술창고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입구에 들려서 문화 산책 한번 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생활하다 보면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그냥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씩 짬을 내서 이렇게 들리시면 또 마음의 여유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